에어어어어어엉 스티커장 고기 고자나 밖에 흔들려 어흐흐흐흐흐흐흥 또 로봇이야? 없어 없어요 오오오오오어 나나나 hyd 나 어디 나 허얼 야이프 시작부터 뭐 400holder18 내시작 누르고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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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불 깡을 해지셨다 아하 이걸 집어서 비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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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비키면 맞아요 이거 폭탄 하나 더 떨어지는 걸 잡아요 근데 저 까매진 거 어떡할 거야 캐치 슛 이런 어? 그거 그냥 던져지 오오오오오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잠깐잠깐잠깐 거기만 되나? 다른 데는 안 되나 예를 들어 여기라던가 안되는데? 아 잠깐!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.. 공이는 아니.. 아니 공이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내가 아 진짜 공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냥 오른쪽으로 내려놨는데 어!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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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두 개를 떨고 하하하하 어? 아 아 아 잠깐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여기서 던지면은 램장님 받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던져요 던져요 받아서 던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내가 내가 던질게 내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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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림도 없네 에이 관두자 관계 아 여기 있네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있고 던지면 되는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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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하나 들고 오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어디야 길 실수로 뭐 땅에다 떨구시지 마시고 에잇 에잇 어 하나면 되는구나 그냥 버리세요 그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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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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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이거 더 쓸데없나 어? 이거 밑에 밑에는 아이고 이거 하기 전에 갔어요 아 됐다 이거 뭐야 아하 머금 나 머금 고고 이거 왜 있지 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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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하신다 와 싱커진다 어 저 위에 위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들테니까 램짱님이 날 들어요 점프해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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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뭡니까 이게 너야 이게 오오 어 어 어 어 일단 일단 아니 왜 자꾸 램짱님이 들어와 저기 저리 가 저리 가 아 한 사람만 들어 한 사람 아니 들고 가야돼요 이거 내가 들고 갈게요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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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고고고고고 헐 이거 폭탄 잡고 올라가야 돼? 무서운데? 으어어 저거 저건 어떻게 하노 아이고 어 어어어 야 이거 얼핏 보면 리프트인데 아아 뒤탤탤탤탤탤탤탤탤탤 오지고오 어 여기 뭐 있다 몰렸어 아 이거 이거 잘해가지고 길을 열어요 여기다 램장님만 보는거야 어? 날 좀 보라고 그치 어 저기 열어야돼 그러니까요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 어 살았다 옆에도 옆에도 으허허허허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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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럼 나 안살아나요? 안살아나요? 에이 버려야겠다 아 어떡해 무리 무리 자폭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가요 자폭하는게 날듯 오우 저거 뭐지? 어어 허어어 헐 녹았다 후 우왁 자자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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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쟤는 막 두발씩 어어 안 돼 안 돼 어어 여기도 한번 쏴 여기도 한번 쏴 보시지 여기 흐우 원래? 아아 저 밑에 아 밑길로 가는건가 그냥? 밑길로 가는거에요? 근데 밑에 불있잖아요 지금 불있는데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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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안 지나가져 앗 뜨 뜨 뜨 1 어하 아하 2 2 2 나 주인공댐 겁먹은 리비꽃을 달래버렴 이와 클라이브 아빠 여기 있다 아 왜 자꾸 공중 잡히가 땡기면 되는군 도통제 행복한 바구니에서 꺼내지 못하겠네 어 코스튬이다 지금 설명 설명 다 읽었어요? 뭐하라고 했어요? 펀덕스러운 누구 있다고 뭐야 이 노래 방금 뭐 희한한거 먹었네 아니 풀산 풀산 빨리 가 가 아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세명이 다에요? 오른쪽으로 점프점프 점프한대 있어요? 오른쪽에 있잖아요 아하 어 저기 위에 뭐있다 아 아 늦었다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건데 에이 애들 안오는데? 기다려 기다려 쟤네도 스위치 누르면은 아아 아 다행이다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낫겠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아 아 잠깐만 이거부터 일단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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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됫다 저거 스위치 내려요 스위치 오른쪽 뭐.. 누르고 있으면 되는건가? 아니면 뭐.. 놓으면 안되는건가? 내려와요 그렇지 그렇지 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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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빨강은 뭐지? 이제 이거 내리면은 얘네가 이 여자를 보면서 빨려가겠지 여자라면 좋아가지고 그냥 이새끼들냐 함정카자 임마 어휴 어휴 깜짝이야 오른쪽은 뭐지? 딱 먹을거 먹고 오른쪽은 뭐고 여긴 뭐지? 잠깐 잠깐 아래부터 가요 아래부터 아래쪽은 뭐지? 아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아아 이거 두셋넷이면 갈 수 있는거구나 스위치 흐어 흐어 으어어어어! 흐흫 뭐야 여기 오래 걸려 아 그러니까 뭔가 던지고 던지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 아니 건너편에 내가 여기서 눌러가지고 던질게요 던져요 응? 정확히 오류 열어됐네 이게 뭐야 이거 아닌가 그냥 이 문 아닌가 이거 여기 이 공간 아닌가 잠깐만요 하나만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아니! 던져요 던져 흐흫 다시 다시 하나만 하나만 던지고 어 딱 맞네 두개는 필요없어 오오 템템템템 다음엔 엠장님이 누르고 던져요 바로 아씨 으을 이엣 왜 안 돼에에에에에ee 오오오오 흫헆헌 어 다크웨워 아 네 던져ها 아 나E이 ס아이 lasted 으흐흐어 잡자마자 늦은 것 같은데 통 position 던져 됐다 굿 굿 동생 하이 여기는 이거 4명까지 있어야 되겠다 둘은 여기가 한계에요 꼬보 돌아가요 흐흫 아아아아 하아 얌전하게 밑에부터 타야되겠다 어 어어 요호우 달려주세 글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건 뭐 나 어디갔어 나 어디서 뭐 타고있는데 흐흫 나 지금 뭐하고있어요 밑에서 뭐 THEY 으흐흑 그 톤 아 daughters 그게 이틀 다 아아 NANE 에이 하아 호구호구 또 타야되네 이거 이거 혹시 diret 나두 나두 주 이빈 fine 슉 가기 싫어 하지? 애들 살려주시고 일단 일단 여기에 있어요 오오오옿 Are 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 가요 잡아요? 내가 던줄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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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는 거구나 맞네요 내가 잡을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나를 던지지 말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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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이건 이건 내가 어떻게 되는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나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ㄲㅇ ㅇㅇ 아니 아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ㅇㅇ ㅇㅇ 어허 나 터진줄 깜짝놀라있네 방금 ㅇㅇㅇ ㅇㅇ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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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? ㅇㅇ ㅇ? ㅇㅇ ㅇ? 헉! 나아! 어이! 이거 지금 땡겨도 되나? 땡기나 애들 오고? 땡기나 애들 오고? 와 여긴 또.. 아니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.. 잠깐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으면.. 야! 이거 잠깐 그냥 내리면은 괜찮나? 꼬맹이를? 괜찮죠? 내려오고 헐.. 타는 거 봐 오 터지는 거 아니야? 어 닿아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 밟고 아 저기 템! 아 그럼 없구나 잡기가 없구나 아 잡기 있으면 이거 그냥 가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거 어디요? 이리 와! 어 이거 뭐 있는데? 아 우리가 땡기는 거구나 네 아 우리가 땡기는 거구나 네 어 어어 이거 뭐야! 어 어 어 어 어 흐흫 흐흫 고양이가 핥힌 게 아니고 부러워요 크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어디서 나쁜 날 어디서 좋은 날도 아니고 어어 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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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오지 말고 아 잠깐만 왁 먼저가요 먼저가 아아아아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귀여우우 어어 고고고고고고 아아 pain 아 운 ach 운 ach 운 ach 어어어어 아아아학 가요 가 그냥 가 아.. 잠깐만.. 아아.. 아 이거.. 이거 괜찮다.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. 아 나 잠깐.. 이거 다 뜯을 것 같애.. 아니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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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오...오... ㅋㅋ 진짜 다 윽혔어.. 아후 마지막이다 이거.. 가세요 죽는건 싫은데 게임 오건 싫은데 야 여기 패드 진동 오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야호 됐다 됐는데 끝이 아니야 또 가세요 갈아냄짱몬 나 또 죽음 원래 죽는거 아니지 아이고 좋은 자폭이다 아 내가 싫어하는거다 이거 순서대로 타면 돼요 순서대로 근데 너무 빨리 타면 안 돼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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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첫번째 나온거 보고 지금 타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가 지금 하하하하 세번째 머리맞고 내려 하하하하 어 뭔지 모르지만 난 여기 있어야지 그냥 뭐냐고 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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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했다 새 스티커 새 재료 물체 스티커 토스트 문 없음? 없음 없네요 어 새로운 복장은 뭐지 얘는 안될 싸대기가 메리니? 걔네 돼요 싸대기 안되는데? 안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진 않고 빙글빙글 돌아요 마지막에 왕